광주전남 기자협회가 선정한 2022 올해의 기자상에서 목포 MBC의 양현승, 민정석, 홍경석 기자가 취재 보도한 민주당 목포시민 8천 명 개인정보 유출 단독 보도가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목포 MBC는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전 보좌관 등이 개입된 권리당원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단독 보도해 지방선거 경선 중단 등 후속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.